정부의 글로컬 대학 2기 사업 착수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의 유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부경대는 해양대와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최근 글로컬 사업 공동신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. 또 지역의 다른 대학들도 글로컬 대학 기준 확보를 위한 혁신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2기 사업 추진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한 뒤 오는 4월 예비 지정에 이어 7월까지 본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.